한국믹 갈딕 한잔 생각있나요? 한국믹 근데 재밌는거 같애 저번에 나왔던거 몇개 빼고 갈딕 한잔 가볍게 할까요? 갑시다 자 한국믹 갈딕폰 이탈입니다 어? 이게 뭐야? 이런게 있어? 뭔지 알아요? 어 이게 뭐야? 아 그거구나 아 뭔지 알았다 아 그거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거 될만해 고구마 호박고구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는 개웃기다 하하하하하하 아 이 차는 이제 제겁니다 이거 알아볼 수 있을까? 어 센스가 좀 많이 좋으면 알아볼 수 있을거 같은데 입에다가 밥 넣어 주는거 어 뭔지 알거 같은데 뭐지? 뭐지? 뭐지 알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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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이거 채팅창 봤습니다 어 허 하하하하 이거 삼단수바에요? 죄송한데 이거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하하하 야 이거 이거 대사를 다 외웠네 야 한국의 밈 그 커트라인을 살짝 그 예비 번호 뚫고 들어갈 정도라고 인정하시죠? 어 그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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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는 옷말려? 짱구는 못말려가 근데 밈인가? 하하 짱구가 어떻게 생겼더라 짱구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안나 아 끝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전해졌을지 예? 상상도 못한 정체엔 이은윙기역 어 이거 제가 처음에 받은거죠 어 잘그렸네 이렇게 보니까 딱 알겠네 이은윙기역 어어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그렸다 이은윙기역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되게 잘그렸다 이거 만화의 한 장면이야 하하 하하 어 이거는 좀 쉽게 가는데요? 상상도 못한 정체엔 이은윙기역 음 이건 진짜 표현이 쉬워 그죠? 그림 그리기 상상도 못한 정체엔 어 가장 쉬울수도 하하하하하하 어 오케이 팔각도만 잘 그리면 돼 사 오잉? 설마 이 이 사? 숫자 사? 이 아이디는 오야 이분 숫자매니아인데? 이게 틀리네요 아 결국 상상도 못한 정체에 사라지고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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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무야호가 있었네 무야호 와아 이게 다 되는구나 아니 저도 딱 봤을때 뭔지 알겠는데 막 엄청 답답한거에요 분명 본 느낌이었는데 무야호 야 이렇게만 노려도 되는구나 무야호 야 이분도 무야호는 아시네 흐흐흐흐흐 다음 우린 이것을 얼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요거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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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Sch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으로 사fit 우리 이것을 아니 사람 완전 잘못알고죠 이걸 사무수라고 부르면 곤란하니깐 사 yang 사 Oz otra 우린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여긴 이것만 봐도 사무어흐흐흐흐흐흐 우린 이걸 얼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사회적 약속이라가지고 요긴 삶다수 사라구르러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다음 없어요 그냥 아 없어요 우와 대박 우와 웃음벨 아 근데 이거 진짜 아깝다 개잘 그렸는데 그죠 그 특유의 표적이랑 이게 표현이 됐는데 보고 보면은 딱 완전 100%인데 그림만 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제로투 아 제로투가 있었어? 뭐 안 넘어온 것 같은데 아 제로투가 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아 투월킹 아 투월킹이 되어버렸는데 엉덩이 부리부리 아 그래서 짱구가 됐구나 아 그래서 짱구가 나왔구나 아이고 너무 흉해졌다 야 이거는 이건 유행할 수가 없어요 어 후니를 한강에 빠뜨렸어요 후니를 한강에 빠뜨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치 이거 밈이라고 할 수 있죠 종봉님 후니를 한강에 빠뜨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짱구는 운말 근데 여기서 짱구가 되어버렸고 뭐였지 이거? 아 제로투? 아 호박고구마 아 호박고구마 요거 괜찮아 요거 잘 왔을 것 같아 아까 개 잘 그린 사람 한 명 있었어 아 이거 대사 안 써도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도 거의 국민의 밈이다 야 이게 근데 제일 웃겨 내가 받은 이 그림이 몇 개 안 되는 선으로 엄청 표현을 해버렸어 다음 개노답 삼형제 아 아우 어 이거 웃기게 그릴수 있을 것 같은데? 노답 삼총사 아 잠깐만 개노답 삼형제 모르나? 이건 아예 만화가족 어 이분 조금 그렸는데 아 좀 애매하다 어렵다 2차는 이제 제껍시다 2차는 이제 제껍니다 아 이게 넘어가버렸구나 아 개노답 삼형제였는데 2차는 이제 제껍시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아 아깝다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니 2차는 제 겁니다 와.. mbc.. 이거만 안 써도 알 수가 있어 mbc만 해도 알아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차 문 따기? 이건 도둑.. 어.. 그래도 아네요 그 뉴스랑은 많이 다르지만 빠르로 차를 깨부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맞췄으니까 뭐.. 음.. 자 다음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 이거 오케이? 너 괜찮아 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거구나 아.. 하.. 근데 이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가야 센스를 이렇게 바삭 찰수.. 아아.. 안돼 이제 끝났어.. 안돼 이제 끝났어.. 스위치 들고 있고 엄마가 뭐라우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야.. 잠민이 쌍쥬 쌍쥬 이제 끝이야.. 으? 잠민이.. 뭐죠? 뭐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애 유튜브 가면은 이 부산 계정 엄청 많거든요? 이러고 있는 사진 있어 그거 그릴 것 같은데? 어.. 잘 그렸다.. 아니 표현력이 왜 이렇게 좋아? 어떻게 이걸 표현했지? 어.. 마지막 흨어.. 가.. 개추워.. 잘 왔을까? 안녕하세요 스위치즈 입니다 여기에다 계세요 신났어 신났어 와아 신났어 신났어 아아아아 스위트 걸에서 스위트 닌자로 자 한판 더 갑니다이 이거 알죠? 거의 한 15년은 가능한! 아 가능한 한번 해봐요 부러... 이건 뭐야?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빵상을 또 했나? 빵상?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에게... 모기까지 안 그려도 되겠죠? 그림을 믿고 모기를 그리지 않아 봅니다 약간... 그림만 봐도 살짝 들리는 것 같기도 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하하하하하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믿어요 난 이해할 거라 믿어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있어? 뭐야 센지 왜 이렇게 많아? 3센지야 벌써? 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오 약간 기대돼 이번 거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좀 기대돼요 빵상? 빵상? 아... 좀 어려운데 과연 마침표 사마한 안경 낀 아저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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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상 아줌마야 괜찮아 괜찮아 으하...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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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빵상... 제가 몰라 으허.. 황업 고구마 아니야... 음 물결코 맞추고 하세요 아니야... 왜.... 흐헣... 과거 고구마 안 돼... 고구마 깡 고구마 맛있네 아흐 돼... 호박 고구마 그릴 거 아니야 고구마 그러면... ㅋㅋㅋ 아하하핫 한국다람쥐 이거 몰라? 다음 어 샌즈가 있긴 했어 샌즈는 뭐 쉽죠 그쵸 점점 늘어나야지 그치 그치 점점 점점 늘어나야지 샌즈를 이기라면 그만 나와려고 해야하네 어 오디오 물려버리네 아 샌즈는 뭐 거의 뭐 치트키 수준이었다 그쵸? 다음 던질까말까 하아 이게 있었지 아니 근데 어 근데 던질까말까 못받았거든요 폭죽을 들고 아 이건 다이너마이트인데요 폭탄 아 던질까말까 어 맞네 여기다 해골을 그려가지고 샌즈가 됐어요 아 헤헤헿 와 샌즈 덕 나 어 샌즈는 언덕데일의 마지막 키드 보스인데요 샌즈가 이기려면 샌즈에게 공격 다음 하아 아 아 그래서 공격이 주이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었는데 야아 아이스크림을 내버렸어요 시끄러운 아이스크림 어르신시연나 아 이이였는데 얼음부 얼음부 네 야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이것만 봐도 딱 알겠다 그죠?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아 잘 그렸어 아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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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렸다 개 잘 그렸다 이거 와 미쳤다 개 잘 그렸다 이거 아 이건 좀 사과 톡톡톡 야 진짜 클래식 이것도 이렇게 오래됐다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민물 보면 웃겨야 되는데 마치 무슨 어렸을 적 앨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 이때가 내 20대 때의 추억이야 다음 4달러 아 맞네 4 너무 적소 1달러는 너무 적소 좋아요 좋아요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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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달러 어 돈을 더 주겠다는데 아 이거 왜 안왔지 근데 오 잘 오는데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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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달러였는데 아니 여기 미국 쪽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지금 6달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6달러를 제시하는데 6달러를 너무 안 써 4달러로 합시다 2달러를 깎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다니 충격이다 자 다음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아 이것도 자신감 있네요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감스러웠어 아무 생각 없지 나는 발을 긁었어 감스러웠어 약간 자신감 없어서 글씨 썼죠 자 이거 과연 제가 자신감 있게 글씨 안 썼거든요 아 자신감 있게 이거 모기 길려라다가 그림 딱 보고 야 알겠다 아이라고... 없었는데cado 바로 겨드랑이 существ이야 수고한 부분 두 다음 엄청 커다란 piston 어! 이거 또 있었ó? 어... 발을 부러지렸는데요? 먹이가 ㅋㅋㅋㅋ 싫다란ك 그랬더라? 인간다른 뭘 알고 싶느냐? 아 이게 할머니가 됐어! 빵상 두 다음 가능한! 가. 는한 따라해봐요 가능한.. 아니! 말에 따라하면 어떻게 해? 가능한.. 어.. 근데 이거는 대사를 써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거.. 가능? 가능? 무한도전 가능한.. 가능한으로 가줘요 무한도전 아니에요 아니야! 무한도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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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물음표 아니야! 무한도전 아니야! 일박기 물음표 하하하하 아니야! 하하하하 물음표에 명함 넣지마! 다음 세상에 비호감 딱 2명일 때 투비두밥 어떻게 2명이나 투비두밥 정말 누군지 궁금하신 물결표와 들려요 물결표 아 근데 이치유 아 근데 그림이 아아아아 빠밤밤 세상에 비호감 하나일 때 투비두밥 말 눈 눈 히힣 히힣 두비두밥 빠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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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두밥 그건 너야 슈 슈 슈 슈 슈발로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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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PEAKER אז 나! 왕스츄! 행복하수가 없어! 야... 이거 보고 다 아네... 왜... 없어... 그쵸 뒤에 골프장이 포인트죠? 야... 이걸로 알아들은건 불씨에요! 어... 그래 뒤에 골프장같은 이 초원이... 나 왜 행복하수 없어! 야... 이걸 또 다 알아? 이게 그렇게 유명한거였어? 야 이거 보고 맞춘거야? 허억! 자신감 미쳤다! 나는 한 번이라도 행복하수 없어어! 우와... 호과찍주가 이 정도였어? 행복하수가 없어! 호과찍주는 행복하고 싶은데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적이 없어 우와... 와 근데 이거는 좀... 야 이거는... 최양락 상대가 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오케이... 갑자기 야... 대박이었거든요? 이게 여기가... 여기 그 토스가 미쳤어요! 이것만 보고 과찍줄을 맞춘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야... 대박이다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최양락... 최양락 단발전... 아... GG... 아 밈 재밌다... 어... 다양하게 되게 많이 나온다 진짜... 어... 밈 재밌네요... 음... 힝힝! 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